아우 하이언 야 피 터지는 거 리얼한 거 봐 진짜 물에서 피 터진 거 같아 이거 솔로 듀오 스코드의 구분 없는 거죠? 아 설마 모두 스코드 모드야? 그래서 솔로 챌린지가 보상 400% 한 거야? 솔코드라서? 야 처음 나온 게임인데 그래도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되지만 매칭 자체는 거의 100명 가까이 채워서 시작하네요 첫 판을 솔코드로 해야 된다고? 뭐야 아 물 위에서 시작하는 거야 뭐야 오 저렇게 날아가는 거야 엉덩이에서 날아가는데? 엉덩이 아니요 그냥 밖에서 날아가는데 막 이어 오 내 맘대로 그냥 갈 수 있으니까 개꿀이네 여기 내려야지 템이 어 있다 있다 소용주머니 작살 작살 오 작살 오 작살 상어방 배축소까지 210초 와 자기장 처음부터 개좁네 여기 템 좀 있겠다 프레임 떨어진다 프레임 떨어지는 거 보니 저기 있다 오 여기 템 개많아 모르겠고 일단 다 줘 볼리제트 스크드 스크드 어 스쿼드 스크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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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으윽 마트 스크드 자막 아 미 아니 왜 난 솔코드 defines 솔로로 Q가 안 잡혀요 그냥 솔로는 무조건 솔로야 채움을 했는데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큐 잡혔어 마이크 어떻게 쓰지? 보이스 안되나? 아 보이스는 없는 거 같애 핑핑 어디 찍은 거야? 대형굴 굴착지 가자고? 어 그래 아까 저기 템 엄청 많이 나오더라 위로 올라가 어 대충 대충 느낌 왔어요 대충 어케 하는 게임인지 느낌이 왔어요 파밍 딜레이가 생각보다 중요한데 이 게임은 파밍 딜레이가 0.01초도 없어요 그냥 팍팍팍 뭐야 최대한 날아갈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네 뒤에도 저거 있다 초록색 반짝이는 거 잘 보고 빨리 먹어야 돼 저 있다 이 녀석들아 돼져 조심해 안 돼 안 돼 어 두 명이다 하면 돼져요 원래 배그든 뭐든 배틀로얄은 투척 무기를 많이 들고 있어야 돼 변칙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어? 사온다 제발 제발 죽지마 어 여기 있다 오케이 다운 저 또 있는 거 같은데 오 작살촌 금방 어 씨 야 야 내가 잡았네 작살촌 금방 전설 작살줄 O 같은 두 명이다 아 야 살려줘 한 명 개피야 맞췄어 제발 개피 제발 아 아니 저게 말이 되냐고 아니 전설 작살이 있는 그걸 그냥 호로록 해버리네 진짜 아 좋지 못한 것을 지른 거 같은데 아 내가 포장하니 아 야 야 아 아 야 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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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자 밖에 나왔자리 내XXXX 죽여줘!!! 어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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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어딘데 또 어딘데 SU** 뭐야? 또 어딘데? 또 어딘데? 나한테 왜 이러는데? 야 이거 상어랑 싸우는 게임이에요? 배틀로얄이 아닌데? 어 뭐야? 상어.. 잘해줄게 가만있어 누.. 헬로 으악 우와 미친 마 1등 한번 해보자 스카이한테 다 살아가지고 1등 한번 해보자 어? 으잉? 1등 한번 하는게 그리 어렵나? 으잉? 1등 한번 하는게 그리 안어렵어 으잉? 1등 한번 하는게 그리 안어렵어 종이다 아악 아악 헬프 헬프 고맙습니다 2 2 2 3 4 3 1 1 2